한수지 기자 승인 2019.01.3003대3 3댓글 한수지 기자 영화 하울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12년 2월 16일 개봉한 하울링 은유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송강호, 이나영, 이성민, 남보, 나등 빈틈없는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출연해 스크린을 빛낸 작품이다. 영화 하울링 은범죄, 드라마 장르로 일, 옷의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영화 하울링 포스터 아래는 영화 하울링 위줄거리다. 승진때마다 후배에게 밀리는 강력개만 연형사 산길, 송강호, 어느 날 그의 계곡과도 낮은 분신 자살 사건과 함께 순찰대 출신의 새파란 신참여 형사, 은영, 이나영까지 파트너로 떠맡겨진다. 산길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사를 시작하지만 조사결과인은 정교하게 제작, 된시안 벨트발 화장치에 의한 계획된 살인임을 알아낸다. 산길은 승진 욕심의 상부에 보고도 않는 체독단적인 수사에나, 서고은영은 사체에서 발견된 짐승의 이빨자국에 주목하지만, 산길은 은영의 의견을 무시할 뿐이다. 그러던 중쯤 승해, 한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은영은 지난번과 이번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사건이 심각성에도 불구하고요, 전이 단독 수사를 감행하는 산길과 어쩔 수 없이 산길을 따라야 하는 은영, 마침내 두 사람은 피해자들의 몸에 공통된 이빨자, 구기늑대화계의 혼혈인 늑대계의 거심을 그리고 피해자들이 과거 서로 알던 싸이였음을 밝혀낸다. 영화 하울링 은영, 적관객 수 160만 명을 돌파했다. 추천 기사 영화 플립, 네베 카드모네이,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시절 능길 영화 4, 이코메트리 김검, 훈훈함 넘치는 셀카, 뉴데이, 아카, 대미 시상식 오스카, 3관왕 영화 로마의 휴일, 그, 네고 리팩 오드리 헵번 주연으로 큰 사랑받아, 국내에서 동명, 영화가 등장한 이유와 평점은, 영화 나의 사랑, 그리스, 2040-60 대세대별 사랑 이야기, 잔잔한 감동선, 본격 연예 한밤 이정재 박정민 주연이 미스터리 스릴, 러 사바하, 어떤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 마고로비, 영화 촬영 중근왕전에, 할리킨이 돌아왔다. 브루스 윌, 리스 주연이 영화 엄브레이커블, 식스센스급 충격 적반, 정결말, 네티즌 평점은, 영화 아이로봇, 윌스 미, 수주연의 SF 스릴러, 군더더기 없는 액션, 영화 엄브, 레이커블 사무엘 잭슨,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인자함, 컨트롤러, 네티즌 평점 7.22점, 강요. 브루스 윌, 리스 주연의 SF 스릴러, 네티즌 평점, 강요.